안녕하세요 포르사오입니다 이번에 어어어어 잠깐만 제가 지금 거의 3달 4달만에 흰정이수조 밥주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얘들이 미쳤어요 요즘 먹이 반응도 좋아진 것도 있는데 제가 영상 찍는다고 조금 앞에 서 있었더니 지금 서 있으면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안주니까 지금 너무 예민해진 상태에요 그래서 우선 밥을 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지금 엎어버릴 것 같거든요 지금 이빨 내밀고 있잖아요 어우 무슨 멘트를 짤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흰정이수조는 거의 3달 4달 만인데 추가가 된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빠진 아이도 있어요 그건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 조금 밥주는 거에 집중을 할게요 너무 오랜만에 영상 찍으면서 핸디필이 가니까 방심하면은 아예 할 것 같거든요 많이 아프고 큰 아예 할 것 같아요 지금 애들이 너무 흥분 상태라 왜이래 오늘? 어? 왜그래 쌤이야 미쳤어? 흔덩이도 왔는데? 어우아 아 밥 안 쫓잖아 아직 잠깐만 여기 밥 없잖아 왜그래? 공을 왜 때려? 걘는 죄가 없어 인마 어우! 어우 왜이래 오늘?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 촬영할 때보다 더 미친 것 같아요 배가 조금 고프기도 할 텐데 아잇! 좋 테니까 가만히 있어 좀 밥 주라고 빨리 막 밥 달라고 시위하는 것 같아요 머리 흔드는 게 봐봐요 저거 밥 달라고 저러는 거거든요 저럴 때 몇 번 얼굴에다가 먼저 던져주는 걸 보니까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이상한 것만 눈치채가지고 뭐야 저던데 못 먹고 그래 아이 바닥에 있는 걸 먹어 바닥에 있는 걸 어? 어어 좀 어? 아 왜 왜 그러는데 진짜 아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아 이거 이거 먹어 으어억! 아아 두둥이 괜찮나 지금 이걸 쳤거든요 그렇게 튼튼한 건 아닌데 아니 곱게 먹을 수 없는 건가? 자 누가 그런 거야 이거 제가 지금 여기 마리수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얼마 전에 지인분이 키우다가 이제 번식할 때 막 으아 으으 진짜 돈에 더 짜증나 가만있었으면 좋겠다 아 못만 하려고 그랬지? 아 이게 마리수가 좀 늘었거든요 아니요? 지금 아 이게 순서가 생각 안 나네요 지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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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할 말이 있었는데 정리가 안 돼요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던 아이가 곱추였는데 곱추가 얼마 전에 이제 부었어요 이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픈 내용이라 영상에서 얘기 안 하고 댓글로만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영상 찍다보니까 그래도 이게 제가 키우고 있는 거지만 저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만큼 곱추를 영상보시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곱추가 정상적인 애들이 이러면 얘는 이렇게 혀 있던 애잖아요 근데 에로모라스라고 해서 곱추병이 와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한번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고치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중심을 잡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안 볼 때 밤새 오래 이제 뒤집어져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척추가 그 사이에 많이 휘어가지고 중심을 계속 못 잡더라고요 먹이도 못 먹고 그래서 복수병은 고쳤는데 그 척추 신 것 때문에 제대로 헤어 못 치고 중심 못 잤다가 저 안 볼 때 이제 구석이 껴서 지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냉장고에 들어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기가 늘어난 건 기본적으로 제 주변에서 애가 키우시던 분들이 키우시다가 이제 감당도 안 되시고 그 다음에 원식할 때도 한번 써달라고 그냥 무료로 주신 분들이 계셔서 고기 자체는 늘어났는데 수주가 찼는데도 찬 것 같지가 않아요 제일 아끼고 관심 가지던 아이가 지금 없으니까 진짜 텅 빈 거 같아요 지금 수주가 개가 죽은 게 지금 거의 몇 주 됐는데 콩취가 죽고 나서 영상 찍기도 막 싫어지고 일이 손에 안 잡혀가지고 계속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던 밥 마주 줄게요 이걸 댓글로 얘기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영상에서 얘기하면 제가 막 다운이 돼서 참 아이러니하죠 고기가 사람의 시계가 식용으로 먹는 것도 물고기잖아요 식용으로도 먹는 게 물고기인데 엘게이터가 물고기가 미국에서 보호피싱도 하고 그런 곡이에요 뜬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디 영상으로 누가 보호피싱을 하고 그런 걸 본다고 제가 엘간을 키우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 너무 서투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얘네 주차도 야생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애들이고 제가 애정을 준 애는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드릴 수가 있는데 내가 애정을 주고 키운 애들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가격이 비싸든 남이 소중해 하든 간에 내가 오랫동안 정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상이면 그건 엄밀히 따지면 생물이 아니더라도 흡족한 건데 이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영상을 빨리 찍고 돌아올라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곱추가 죽고 나서는 진짜 영상을 하지 말까 싶은 마음까지 막 들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 맛있어 아 어 이거 장난 아니네요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왜 떨어진 걸 안 먹지? 떨어지면 뭐 맛이 가서 떨어져? 흰둥이 밥 주고 싶은데 흰둥이 요즘 제가 마지막 영상 찍을 때까지 조금 온순했거든요 온순했는데 요즘 또 좀 미쳐날 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자제를 하려고요 제가 좀 뛰쳐나올 것 같거든요 요즘은 성격이 예민해져서 성격이 예민해져서 성격이 예민해져서 자 끊어먹어 아 왜 떨긴 걸 안 먹는데 아 아 아 자꾸 손을 누리시네 이분 자 거기 먹는 거 아니에요 넣어줄까 흰둥이 먹을래? 흰둥이 먹을래? 자 알았어 손으로 줄게 어어어 이거 아닌 거 같아 잠깐만 잠깐만 넌 넌 넌 좀 저러 가볼래? 어휴 잘 받아먹어버린다 내가 조금 먹을게 들어가니까 진정이 된 거 같거든요 아 아 아까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영상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말해야 되는데 자꾸 앞에 서자마자 자꾸 몰보라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미쳐가지고 얘들이 배고픈데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밥 달라고 막 4,5마리가 앞에서 막 이불 이러고 다니니까 아 내가 좀 떨어진 거 먹으면 안 될까? 어? 자 자 이거 먹어 왜 왜 손으로 아예 들고 있어야 돼? 어? 왜 왜 손으로 아예 들고 있어야 돼? 이거 키울 때 보면 물고기가 아니라 악어를 키우는 거 같아요 자 어 어 어 자 자 일루와 일루와 오케이 오케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 자 이 각도인가? 각인가? 각이지? 오케이 자 우리 석배 일단 옷 좀 거둘게요 아 자 하나 마지막 오케이 진동이 하나 먹을래? 현동이 Syd tablespoons sevino 랑 세미도 하나 먹어 엘바 치지 마세요 누가 먹을 건데 너희끼리 쇼부를 봐 다른 걸 노린 것 같은데 한정판 먹이에 대한 미련을 아직 못 버렸어요 아 근데 지금 진짜 지금 손끝과 미꾸라지 밖에 눈에 안 보여 지금 카메라 화면을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거기까지 신경 쓰다가는 진짜 위험할 것 같아요 그거 먹어 떨어진 거 먹어 너 먹잖아 너는 먹잖아 오케이 오케이 야 많이 컸다 너 얘 제가 번식한 애인데 크게 비벼되는 거 보이세요? 오늘 많이 먹네 이렇게 마르시조가 되게 많아졌어요 심지어 여기 말고 지금 엘가가 더 있는데 얘네보다 훨씬 큰 엘가들이 뒤에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제 슬슬 수저가 좁아가지고 엘가 수조를 하나 새로 만들려고 해요 이번에 그것 때문에 자리도 지금 계약을 해놨거든요 엘가 키우려고 엘가 키울 자리를 아예 따로 계약을 해놨어요 얘네가 지금 2m 밖에 안되는 좁은 수조에 있어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편하게 지내게 해주려고 한 6m 되는 공간에서 이제 키우려고 이번에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돈도 솔직히 많이 들어가는데 얘네를 여기서 키우는 건 아닌 거 같아서 말수가 자꾸 많아지니까요 심지어 이번에 새끼 나가지고 말수가 더 늘었어요 파는 것도 아니고 제가 키우는 애들이라 그래서 큰 수조는 필수라서 이번에 얘네 키우는 새집 지금 이번에 공사해야 돼요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물보라는 많이 안 맞았네요 많이 안 젖었거든요 양호하죠 이게 배 배 넣은 거 봐 결혼하고 나서 한 10단키로 쪘어요 미칠 것 같아요 배가 굉장히 굉장히 늦은 애인데 이제 물보라가 좀 배붙어졌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자 오케이 얘는 나이가 어려서 한참 먹어야 돼요 성장기거든요 지금 2살? 2살짜리의 애기에요 아 아 아 우리 진짜 많이 먹네 오늘 내 직업까지 먹을 예정인가? 자 어이구 자 동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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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아니야 손은 먹이 아니야 이거 먹어 먹을 수 있잖아 너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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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르 배부르면 저렇게 뒤에가 있어요 제 앞에 나와 있는 애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가 어느정도 찬거죠 두사마리가 와서 몇 개 집어먹고 이제 끝날거 같은데 이제 딱 마무리 해 볼게요 떨어진 건 안 먹어요 네 버릇을 내가 조져놨지 세며 먹어 잘 먹어 세거 말고 떨어져 있는 거 주워다가 버릇을 좀 고쳐 봐야 될 거 같아 이게 좀 얼굴 높이보다 낮춰 줘야 잘 먹거든요 아까는 손을 깊게 넣을 수가 없었어요 방심하면 아야라 이렇게 배가 좀 차니까 손으로 먹일 줘도 안전하잖아요 아까 진짜 네 손도 내놔라 라는 반응이 있는데 호동아 너 그냥 먹어 다른 계획 짜지 말고 이거 안 먹을 거야? 이제 거의 끝이 보이네요 이걸로 마무리 할게요 먹으실 게 더 남긴 했는데 영상이 너무 후지해져서 이걸로 마무리 해야 될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흰둥이 먹자 오케오케 얌전해요 오우 오우 이틀 전에 그렇게 깽카드 치시더니 오늘은 얌전하시네요 방풍 체질인가 봐 아무튼 오늘 지금 흰둥이 수조 미끄러지 주신 영상인데요 거의 남긴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 찍을 애들이 많이 남았는데 순차적으로 살살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근황식으로나 좀 특이한 물고기나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꼭 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너무 안 좋은 소식인데 제가 어떻게 잘 더 신경 써 가지고 살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